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 처음 찍게 되었는데요 예 바로 일단 랭크를 또 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바로 게임으로 가보시죠 쇼 해답니다 어떻게 잡혔다 자 틀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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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ые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하에에에엣 게임을 찾았습니다 Z Z Z Z Z Z E T 아니 Z인가? J E T 쬬쓰 자 제가 Z 한 순간 사실 필수어리기면 게임이 거의 터져요 자 3G 자 제가 제트를 했기 때문에 피스톨을 이기면 게임 끝나는 제트 운영법 자기가 오퍼에 자신 있다? 자기가 난 잘하는데 이제 게임을 못 이긴다 그런 분들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난 잘하는데 게임 못 이기는 분들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피스톨 에이 가집니다 혜은 영업부터 혜은 영업부터 아니라 시티연만부터 다단다고 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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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피씨가 탔는데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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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서 할게요 세이지 나 죽을 수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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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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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오케이 오케이 하나 지렸다 어그로 딱 끌고 나 잡았다 아아 아아 팀 에스페란저 아 팀 세이지 에스페란저님이라고요? 아 그래요? 붉은색 파란빠스 아아 이 새끼 또 새끼 또 붉은색 소름빠스 어음 어? 아 이 새끼다 가자 야 전진 전진 미드 전진 둘 미드 전진 둘 에스페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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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이지 형님 버텨 버텨 나 간다 아 아 에이지랑 세이지 둘다 에이지랑 세이지 둘다 갈게 갈게 비앱 왔다 비앱은 올라갔거든 에이지 에이 와도 됩니다 형님 에이 여기 있어 오른쪽 하나 더 있어 여기요 없어 없어 앞에 오른쪽 레이지 이런걸 안 지지 에이 에이 가자 야 뭐야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세이지는 조심하세요 형도 에이브 왔어 어 어 형은 스펙터인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세이지 잘하지 이겨 에이 와 여기 메인 쓰고 오면 아 아 잤다 메인 왔다 이거 이겼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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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첫탄 넣었으면 바로 진건데 bios 에이 그의 이름 세븐 şek совершенно 에이 정연rí는 없어서 가져다 그럼 여기 닫itted 그래서 너가 멘트 레이즈 그냥 모릅니다 아 세이지 레이즈 세이지 레이즈 앞에 둘 메인 없음 앞에 둘임 아닌가? 메인 있는거 같은데? 아 몰라 몰라 메인 몰라 나이스 이거 바로 트레이드 해주지 깝다잉 그렇긴 해 아 오른쪽 가리고 갔으면 이겼냐? 에임맨 전진 제가 다 커버하고 이게 맞고 최대한 머리 안 맞기 위해서 점프 딱 들어주면서 불덕컷 불덕컷 불덕 있어 불덕 있어 북대무빙이죠 북대무빙 북대무니까 알겠습니다 에잇 벤트나 있는거 같아요 벤트나 있는거 같아요 벤트도 있는데? 잡아줄게 잡아줄게 벤트 잡아줄게 나 벤트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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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팀 아웃노고 자 아 모두 없는 싸워박 자 개 던졌고 게임 자 우리팀 아 덱그리고 아 아 개 던졌고 벤트맞죠 백사하살 기둥디 잡았다 와봐요 헤븐 소리 헤븐헤븐 소리 깔끔했고 오맨님 램프 뺀 가능합니까 빠르게 램프 길게 오케이 오케이 바로 까죠 오케이 뚫었어 뚫었어 연막 갈게 연막 갈게 스크린이야 스크린이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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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븐 발토리 에븐 발토리 오케이 안질러서 안죽어 내 스크린이야 스크린 좀 하나 원 스크린 이런 무빙 피라미다 여러분들 아 깔끔합니다 형님들 예 깔끔하고 지금 게임 운영 깔끔하잖아요 상대편 3천원이죠 자 덱을 두고 나옵니다 제트 궁 오맨 저 저 상대편이 돈이 없다 이 꼴은 상대편 전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편이 돈이 없다 이 꼴은 변수창출 변수창출은 전진 전진 덱을 전진 하지만 상대편 제트 궁있죠 피해망상과 염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뒤에서 빠져서 킬을 먹으면 된다 자 확인 확인 나오죠 3,2,1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쏩니다 감사하고 펼쳐주시면서 철담 철담 하나 자 하나 잘랐게요 하나 A 하나 잘랐어 B도 하나 잘랐고 어 뭐야 쇼트 아 이거 레이나 이거 너무 저 일단 메인하고 램프까지 무지껏 먹을 수 있습니다 램프 레이즈요 하나에 5% 나오는 돈이다 와우 와우 아쉽네요 따르 따르 저만의 루트를 창조로 할건데 여러분들 제가 그 박스 위에 올라갈테니까 벤트나오는 것만 때려주세요 이거 깨주시나 이거 오호호호 저 벤트나오는 이거 벽에서 벤트나오는거 봐주면 다 잡기네 B가 잡았다 에스페란다 아 여기 기름기 하나 기름기 하나 공이 잘라주고 태분하나 자 괜찮고 5맨 에스페란자 형님 앞에서 캐리 에스페어 한번 때려줘 이거 제가 쏴도 되죠 하아 자꾸 어후... 하아... 미드를 바로 부셔주실 분 같이 구해요. 제가 피해방산 날릴게요. 저도 갈게요. 저도 갈게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아... 이 새끼옆다. 근데 왜 미드를 안 와? 시팅한다. 전세계 총만 빼. 이제 조용히 해. 여기야. 30초 남았습니다. 앞쪽 정찰 좀. 장면이 생성됐어. 어? 어? 아 이거 이기고 굉장히 크죠? 바꿔 뺏어내 드론. 날아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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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방금 연막이... 이렇게 됐다 했는데? 뭐야 이거 시발? 에이는 못가요 이거. 5포인트. 아니 뭐야... 연막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아... 연막... 아... 연막이 이거 뭐야... 아... 오멘니야 오멘니야. 에이매이 피해방산 가능합니까? 어? 계획이 뭔데? 어? 뭐야? 야 피해방산 이거 누가 봤냐 이거? 야 다 피해. 아... 세이지 78. 아니 피해방산이 너무 위로...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나있어. 어 나있어. 아! 아 레이라! 아니 레이라! 아... 죽단! 죽단! 어! 이겼다! 아! 어... 어...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거... 다 잡는건데... 야 다 잡았다 진짜로... 사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헤모 올라? 아니 헤모 올라서! 크발! 마셜. 스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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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엘보 쪽. 구라. 구라 소리야 이거. 아 그래도 2명 땄다. 상대방 총 나와요. 처음 9명은 2명입니다. 처음 9명은 2명입니다. 밥 둘 볼게요. 조심하세요. 대결의 클래식. 샷 같은 짓이에요. 야 레이나야 거기 볼 필요가 없어. 메인 패스 없어서. 아 잡았다. 잡았다. 그럼 여기서 사운드를 잡아주세요. 스크린 밀렸어. 스크린 밀렸어. 스크린 밀린거다. 다시 보여줄게. 빠져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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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겹쳤다. 기다려 못 들어간다. 이거 벽개야 돼. 겹쳐 바로 앞에 하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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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하나.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다했다. 이 정도면 다했다. 이 정도면 다했어. 오케이. 서버 요청은 안 돼 레이나가. 지금 뭐 바쁜가 보다. 바쁜가 보다. 안돼 안돼. 쏘리 쏘리. 에이맨 하나. 하나다. 아. 아 괴물이. 스크린 뒤에 스크린 뒤에 하나.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엘버 엘버. 아이스. 저기 위에 오프 기다리겠네. 해차 좀 와봐. 상대편은 너무 조금 저걸로. 레이나님. 저 불러주세요. 에이패스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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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맨날 할 줄 모르시구나. 음. 아. 돌아가면 안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 왔어. 레이나야. 내가 램프 올게. 아. 메인. 어. 아. 아. 깔끔하죠. 깔끔하고. 에이비인. 에이비인. 아. 에이. 킬 와.. 지가 안 보이냐? 갈겨 봐, 갈겨 봐 모름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반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반으로 가시죠 오! 형님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을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유튜브 구독 누르는 김에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